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뭔가요? 안전지대가 없다. 코로나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500명 이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1,413명이었는데요. 자정까지 합하면 1,500명대, 열흘째 네자리수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에서 뻗어나간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에 비수도권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병된 우리 해군 청해부대 함정에서도 6명이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밀폐된 곳이라 집단 감염도 우려되는데요. 의심 증상 보이는 80명을 비롯해서 승주원 300명 전원이 검사받을 예정입니다. 일본의 크루즈가 떠오르는데 배에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워서요. 주시해서 봐야겠네요. 이 상황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피해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안을 담은 2차 추경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감하게 날치기라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각에선 여기에 강경이 맞서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 건의하자는 얘기까지 분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봅니까? 김광일 기자 말씀대로 지금 한 1500명 넘을 것 같고요. 어제. 이게 애초에 4차 대유행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8일이었어요. 8일 날 질병청에서 시나리오를 내놨었는데 이게 다 수학적인 모델링을 해서 만든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가 7월 말에 최선의 상황이면 한 1400명? 이미 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1600명까지 가버렸으니까 최선의 상황은 아닌 거고 당연히. 그래프로 보면 최악의 상황에 굉장히 유사하다. 최악이라면 그러면 2000명 넘어서는 상황까지도. 2000명 가까이 갈 거다. 7월 말 정도면. 그런데 이게 8월 말 되면 한 2300명?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잡지 못한다면. 그러면 정점을 8월 중에 찍고 한 9월에 내려가기 시작해서 한 9월 중순에 1500명, 600명 이 선으로 내려간다. 그럼 추석이 9월 21일이에요. 그때까지는 당연히 1000명 때 유지할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온 거고 그 예측이 거의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런데 이게 4단계 거리 두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전제거든요. 4단계가 잘 안 되면 3000명 간다. 겨울까지 간다. 이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우리가 하기에 나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강력한 4단계를 잘 한다고 쳐도 9월 중순까지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3차 대유행하고 4차 대유행 비교를 해보면 3차는 100명, 200명에서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400명, 500명에서 시작했다고요. 그때는 발목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은 허벅지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머리까지 간다. 그러면 내려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다. 꼬리가 굉장히 길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 거리 두기가. 지금 듣기 참 불편한 얘기지만 이게 지금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요. 우리가 더 단단히 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김광일 기자. 지금 아덴만이었죠. 아덴만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각지대네요. 그러니까 청해부대 지금 확진자가 나온 건 문무대왕함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지난 2월 초에 출항해서 장병 대다수가 백신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른 그래도 문무대왕함 이외에 다른 해외 파병 장병의 경우 그래도 그나마 10명 중에 7명이 지금 접종 완료 상태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게 해외 공간 외교관들도 백신 소외를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현재까지 전 세계 해외 공간 한국인 직원 1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백신을 충분히 맞는 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이야 맞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그곳 국민들하고 똑같은 거군요. 아프리카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다음 주 침묵의 살인마가 다가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폭염이 온다는 말인데요. 침묵의 살인마는 폭염이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되지만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최근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쓴 표현입니다. 그런데 살인마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센 표현 같은데. 실제로 많이 죽어요. 그래요? 폭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그냥 무더위 아니야 하는데 취약계층은 특히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비가 내린 뒤 장마가 끝나면 한반도에 곧바로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이른바 열돔 현상 우려되는데요. 돔, 반구형 지붕을 이제 말을 하죠. 고척돔 이런 식으로. 고척돔, 도쿄돔. 국회의사당 위에도 돔형의 구조물이 있는데 대기 하층, 덥고 습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상층에서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내리누르면서 일종의 압력솥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열돔은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섞어주는 제트기류가 약화하면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력솥. 압력솥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이럴 때는 냉방기구 중요하잖아요. 블랙아웃 우려가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대규모 정전을 보통 블랙아웃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전력 수요라는 거는 추울 때는 난방 때문에 많이 생기고 더울 때는 냉방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건데 보통 전력 수요는 그런 냉방 수요와 함께 생산시설, 경기가 어떻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생산이 늘고 있어요. 산업 현장에 가보면? 네. 생산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실생활 경기는 어려운데 산업 현장은 수출이 괜찮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도 실제로 늘고 있잖아요. 최근에 몇 달, 한 두세 달 사이에. 그래서 지금 생산하고 폭염이 겹치면서 전력 수요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높다. 작년보다 조금 높은 편이에요. 예상치가요. 그런데 공급은 작년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정전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숫자가 우리한테 와닿는 숫자는 아닌데 한 4기가와트 정도가 남는데요. 최대 전력 수요가 있을 때. 조금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90몇 기가와트 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원래 5.5기가와트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가 발령이 되는 건데, 경고가. 그러니까 그것보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당간당하다. 블랙아웃 우려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당간당하다.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비판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던데요. 그 기사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게 좀 논란인데. 뭐냐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했고, 그리고 신고리, 신한울, 공사가 연기돼서 이번 여름에 작동이 안 된다. 이게 다 탈원전 때문 아니냐. 탈원전 때문에 지금 우리 블랙아웃 위기를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월성 1호기가 한 0.5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폐쇄가 된 거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사실 법원에서 폐쇄 결정이 된 거는. 그 뒤에 확정이 문재인 정부에서 됐으니까 이건 탈원전이다라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한울 1, 2호기는 왜 연기가 됐냐면 가장 큰 게 후쿠시마였거든요. 2011년도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보강공사를 한 2년을 했어요. 2년 정도 늘어난 거예요. 합해서 한 3기가 정도 되고. 네, 합해서 한 3기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신고리 5호기 같은 경우도 연기가 됐는데 15개월 정도 연기가 됐어요. 이거는 중대재해기업법. 그러니까 이게 야간에 작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잖아요. 여기서 2개가 겹치면서. 52시간으로. 정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야간 작업 못해서? 야간 작업도 못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면서 위험한 작업들이 공기가 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원전에서 공급되는 양이 줄어든 건 맞지만 그게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선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이 줄지도 않았어요. 좀 비슷한 상황인데 늘어날 게 안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다 끌어다가 이런 사례들을 다 끌어다가 하는데 무리가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무슨 일만 생기면 탈원전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비슷한 게 무슨 일만 생기면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좀 지겹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좀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팩트체크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연재해가 찾아오게 되면 더 힘든 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입니다. 폭염 사망자는 건설업이나 길 위에 햇볕 위에서 일하는 업종에 많이 몰려 있고요. 쪽방촌 사람들도 온열 질환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자동 영등포 또 이 근처 목동에도 있는데요. 쪽방촌이 숨어있는데 서울의 쪽방촌 밀집 지역 지표면 온도는 평균 40도를 웃돌거든요. 더구나 올해는 이들이 힘들 때 찾던 무더위 쉼터가 코로나19 탓에 반 이상 줄면서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직면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오늘 뉴스연구소 김경래 기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김광일 기자가 휴가 여름휴가 떠난 동안 저 여기 있고 김준일 기자가 휴가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름들이 다들 비슷해가지고 휴가를 보내시고 싶어요. 김광일 기자도 한 번 가야죠. 김경래 기자 일주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